네,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. 비숙년 취업비자 H2B 발급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. 국토안보부는 H2B 비자를 3만 개 추가 발급하기로 했습니다. 이원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비숙년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H2B 비자. 국토안보부는 올여름 H2B 비자를 3만 개 추가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농업 부분은 제외됐습니다. 비숙년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인 6만 6천 개가 모두 소진됐습니다. 이에 따라 3만 개를 추가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 취업한 경력이 있는 외국 근로자들에게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이민을 줄이고 취업 이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추가 발급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. 국토안보부는 여름철 호텔과 식당 같은 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추가 비자 발급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. LS SBS 이원정입니다. 모업자들에게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